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현장은 살아있는데 현장은 살아있는데 뒤집어서 여기야? 퐁신퐁신해 보이네 나 손 씻고 온 것 같지? 이런 스타일 많이 들어있어 맛있어 원래? 진짜로 원래? 와 진짜 맛있어 나 인생만 좋아 아 그래? 오 맛있겠다 새우리다 잠시만 잠시만 그게 단팥? 이건 꿀 어서오세요 단팥도 또 제가 기름 많이 버려놨 기름에 달려있어서 폰지 역할을 해드렸는데 못하잖아 이렇게 보이시죠? 이건 꿀 이건 팥 감사합니다 팥 드셔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꿀 많이 들어있어 뜨겁지? 꿀 많이 들어있어? 딱 전용적인 꿀이랑 잣 아 오케이 잘 먹는데 들어오래 팥이 들어있네 팥이 들어있네 팔찌 이제 팥이 들어있어 짠 맛있어 하얀 팥이 들어있어 깨끗 팥이 들어있어서 이거 소스는 뭐예요? 간장 소스예요 감사합니다 하나하나씩 두 번 가리따라고요? 네 근데 빵이 확실히 아까보다 맛있어 안장 소스가 약간 포인트인 거 같아요 랄라 어머 이거 잠깐 오징어 진짜 오징어 맛있겠다 춤모담밥 오징어 맛있어? 우와 오징어 감사합니다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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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간 게 보이지? 짜장면 미쳤어 짜장면 미쳤어 오오 참치 주먹밥 브로징어 김밥 이야오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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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미채가 아니잖아 그니까 너무 신기해 큰 오징어 살이 그냥 씹어 근데 엄청 탱글탱글하고 약간 안 달고 그냥 매 그냥 딱 한국적인 매운 오징어 그냥 탱글해서 살 움직여 얘네가 다운색이야 다운색 먹어볼까요? 오 오 탈스킹 쌀떡 음 음 딱 지하철 앞에 속속에 모장 맞자 맛 ㅋㅋㅋㅋ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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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밥이 제일 맛있고 맛있어 맛있어 깔끔하게 매워서 탁 치고 가 탁 치고 가? 탁 쳤어 오케이 오징어 오징어 아 아 이거 짜잔 어떻게 와플 이름에 또 숨어